0리86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은, 는 동사는 해상화물 운송을 사업 목적으로 1966년 5월 범양전용 선주식회사로 설립. 현 최대 주주는 하림지주 주력 사업인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를 필드로 비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 컨테이너 화물 운송 서비스, 탱커선 서비스, LNG 운송 서비스, 가지 다양한 형태의 해상 운송 사업과 곡물 사업 및 선박 관리업 등을 함께 영위함 주요 매출처는 포스코, 페일,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소전오 SA,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공사 등임. 기업 개요 대시 1966년 범양전용 선, 주, 으로 설립되어 2004년 STX그룹에 인수되었으며, 2015년 하림그룹에 인수되어 곡물 유통 사업에 진출함 대시 주력 사업은 건어물 해상운송 서비스를 바탕으로 컨테이너 선, 탱커, 벌클선, 자동차 운반 선, LNG선 등의 분야에서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대시 벌클선 사업은 철광석, 석탄, 곡물, 비료, 원목 등의 벌크 화물을 운송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재무 대시 드라이벌크 물동량 증가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고정계약 운임 상승, 초대형 원유 운반선 도입에 따른 탱커 부문의 성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신장 시현 대시 유연가 경쟁력 높은 중고선 매입 등으로 원가율이 개선된 가운데 매출 신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로 비벌크 물동량 둔화가 예상되나 고수익 장기 용선 운영 및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재개 등에 따른 벌크 물동량 증가 등 매출 성장 가능할 전당 2022년 12월 13일 기준 장마감 페노션의 시가총액은 3조 203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페노션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02위입니다. 페노션의 상장 주식수는 5억 3,456만 9,500열도 주입니다. 페노션의 액면가는 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페노션의 퍼은 3.88패이고 추정퍼은 4.00패이며 동종업계 퍼은 1주입니다. 2.23패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26패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2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728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어은 0.8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457원이고 추정 EPS는 1,344원입니다. PBA어과 BPS는 각각 0.61배 9,27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7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90이며 목표 주가는 8,07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100억원, 2,252억원, 5,729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477억원, 907억원, 5,493억원입니다. 페노션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0번지 40%이고 유보율은 522.5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2.40이며 전일 대비해서 0.62-0.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5.26이며 전일 대비해서 0.06-0.0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노션의 2022년 12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6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730원보다 8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5,61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페노션의 종가는 5,650원이며 주가가 페노션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페노션의 종가는 5,650원이며 주가가 페노션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페노션은 거래량 347만 4,433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만 9,484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5만 3,158주, NH투자증권에서 35만 5,200스무두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2만 4,400신한주, 한국증권에서 26만 9,500아훈두주, 삼성에서 26만 1,82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39만 6백일흔다섯주, 키움증권에서 32만 2,400아흔주, 제2피모간에서 31만 2,515주, NH투자증권에서 28만 8,100마흔도주, 하나증권에서 28만 4,18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74만 1,400일흔세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63만 6,60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페노스 현 추가 전망 및 차트 분석 30만 5,600아흔도 pode